북유럽에선 처음으로 스웨덴, 스토클룸에 문을 연 한국문화원 주최로 K-POP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각국에서 K-POP을 사랑하는 팬들이 한자리에 모여 넘치는 흥과 열정을 나눴습니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현장에 이케아라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막바지 연습으로 백스테이지가 분주합니다. K-POP 아이돌 못지않은 헤어스타일부터 메이크업, 의상까지 꼼꼼히 챙깁니다. 스웨덴을 비롯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여러 나라의 K-POP 팬이 모여 노래와 춤 실력을 겨루는 K-POP 노르딕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4개국에서 47개 팀, 약 200명이 참가해 3월부터 치러진 온라인 예선을 거쳐 16개의 팀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K-POP을 좋아한다는 공통점 하나로 모인 이들. 각국에서 내로라하는 실력자들이 모였지만, 이들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겁니다. I would say for K-POP, there's not really many occasions where you can show yourself and show your love, especially not in Norway. So to get to travel to Sweden, which is definitely not the furthest, is really nice to get to meet the others as well. 무대 위만큼이나 열기가 뜨거운 객석 2층까지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노래를 따라 부르고 팀 이름을 연호하며 축제 현장은 흡사 콘서트장을 방불케 합니다 한국에 대한 평가가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오늘 공연장에도 사람들이 가득 차서 정말 깜짝 놀랬고요 호응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유명한 노래를 떼창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무대 완성도와 관중의 호응 등을 점수 매겨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댄스팀이 1, 2, 3 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에게 수상보다 더 기쁜 건 같은 마음으로 케이팝을 즐기는 친구들을 만나 함께 보낸 시간입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먼 나라에서 사실 먼 길을 마다앉고 와주신 참가자들을 보면서 그 열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케이팝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시작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가시고 또 한국과 북유럽이 하나 되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케이팝 팬 800여 명이 한대에 어우러진 이번 축제는 북유럽 역시 다른 어느 지역 못지않게 한류가 뜨거운 곳임을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스웨덴 스토클롬에서 YTN 월드, 이케아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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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